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갱스터스 딜레마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작은 갱단을 이끌면서 마피아 보스의 기분을 맞춰주고 경찰들의 순찰을 피해야 하는 블러핑 카드 게임입니다. 구성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규칙서가 한 장 들어있습니다. 귀중품 토큰이 78개 들어있는데 총 4종류로 보석, 미술품, 술병, 상자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용되는 달러가 있고 카드를 살펴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장소 카드 6장이 있고 여기에 참조표가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따라 각 플레이어들이 가져가는 장소 선택 카드가 6장씩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폐쇄되었을 때 사용하는 폐쇄 토큰이 2개 들어있고 각 플레이어들이 경찰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밀고 침묵 토큰이 총 7개 들어있습니다. 경찰 카드도 각 장소마다 6장 들어있고 플레이어들의 특수능력이 있는 캐릭터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보스의 요구 카드로 일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 추가 규칙은 영상 뒷부분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6장의 장소 카드를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펼쳐놓습니다. 각 장소 위에는 2달러씩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3인에서 5인이 플레이한다면 5번과 6번 카드를 이런 식으로 합쳐서 놓습니다. 6인과 7인 플레이할 때는 5번과 6번 카드를 따로 세팅합니다. 3인에서 5인이 플레이할 때 장소 하나가 줄어들고 5번 장소의 혜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6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펼쳐놓겠습니다. 보스의 요구 카드는 뒷면으로 잘 섞어서 3장을 공개하여 오픈합니다. 나머지는 더미를 만들어 여기에 놓고 귀중품 토큰과 폐쇄 토큰, 달러도 주변에 잘 놓아둡니다. 이제 각 플레이어들은 색깔을 하나 골라서 장소 선택 카드 6장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3인에서 5인이 플레이한다면 6번 장소 카드를 제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죠. 앞 뒷면으로 침묵과 밀고로 되어 있는 토큰 하나를 가지고 오고 술병 하나와 1달러를 받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캐릭터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앞에 공개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 카드는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경찰 역할을 맡을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정합니다. 이 플레이어가 경찰 역할을 맡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에게 경찰이 선택하는 경찰 카드 1번부터 6번까지 카드도 줍니다. 경찰은 매 라운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모 카드는 일단 제외하고 영상 뒷부분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갱스터스 딜레마는 3인에서 7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5번, 6번 장소 세팅만 다르고 게임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게임은 총 4단계로 진행하고 각 플레이어들은 매 라운드 장소를 동시에 선택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 귀중품을 가지고 오거나 경찰과 장소가 겹치면 귀중품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장소 선택하기 각 플레이어들은 이번 라운드에 자신의 갱스터를 보낼 장소 카드 한 곳을 선택하여 비공개로 자신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첫 라운드는 모든 장소가 오픈되어 공개되지만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폐쇄되는 장소가 생길 수도 있는데 폐쇄된 장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이번 라운드에 갱스터를 보내지 않고 경찰 카드 6장 중에서 순찰할 장소 2장소를 골라 비공개로 내려놓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과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까지 장소 선택이 끝나면 1단계가 종료됩니다. 2단계 장소 공개하기 경찰을 포함해서 모든 플레이어들은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고 해당 장소에 놓습니다. 각 장소는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처리를 하고 배치된 카드에 따라서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장소에 경찰 카드가 없는 경우 그 장소의 갱스터들은 장소에 따른 혜택을 받고 그 위에 올라간 돈을 똑같이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면 2달러를 다 가지고 가고 장소 혜택으로 미술품도 가지고 갑니다. 여기는 2명이기 때문에 1달러씩 나누어 갖고 보석을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죠. 똑같이 분배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대로 놓습니다. 만약 똑같이 나눌 돈이 부족하다면 아무도 돈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플레이어가 3번 장소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3번 장소에 3명이 있는데 2달러가 올라간 경우 돈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보석만 가져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 장소에 경찰 1명과 갱스터 1명만 있는 경우 갱스터는 체포되고 갱스터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중품을 경찰의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에게 빼앗깁니다. 돈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4가지 종류의 기중품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세번째로 장소에 경찰 1명과 갱스터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경우 갱스터 플레이어들은 밀고 침묵 뇌물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5번 장소에서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보라색 플레이어나 초록색 플레이어는 밀고 침묵 뇌물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밀고나 침묵을 선택하면 이 토큰을 해당 면이 보이도록 비밀리에 손에 집니다. 이 면이 침묵하는 면이고 이 면이 밀고하는 면입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선택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술병 한 개를 비밀리에 손에 집니다. 그런 다음에 동시에 공개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뇌물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술병 한 개를 경찰에게 주고 체포되지 않고 빠져나오지만 그 장소의 혜택과 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장소의 모든 갱스터들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경찰에게 벗어날 수 있고 해당 장소의 혜택을 받고 올라간 돈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뇌물을 선택한 플레이어와 침묵을 선택한 플레이어가 섞여 있어도 침묵을 선택한 것처럼 똑같이 실행합니다. 하지만 밀고를 선택한 플레이어와 침묵을 선택한 플레이어가 섞였을 경우 침묵을 선택한 플레이어들은 모두 체포되어서 귀중품을 뺏기게 됩니다. 이때 밀고를 선택한 플레이어들은 해당 장소의 혜택도 받고 돈을 나누어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번 장소에 이렇게 3명이 경찰 순찰에 걸렸을 때 한 명은 침묵을 선택하고 다른 두 명은 밀고를 했을 때 이 침묵을 선택한 플레이어 한 명만 체포되고 두 명은 장소 혜택과 돈을 분배받으면 되겠습니다. 해당 장소에 갱스터 플레이어들이 모두 밀고를 선택했을 때 밀고를 선택한 플레이어들은 모두 체포되고 귀중품을 경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 밀고를 선택한 플레이어와 뇌물을 선택한 플레이어만 섞여 있을 경우 밀고를 선택한 플레이어들은 체포되고 뇌물을 선택한 플레이어들은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겠죠. 돈과 귀중품의 보유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급처에 다 떨어지면 대체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각 장소의 혜택을 좀 살펴보자면 은닉처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는 플레이어들은 공급처에서 상자 한 개씩 가져갑니다. 여기 위에 있는 조건은 보유한 상자에 따라 얻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보석점 밀숙군소굴 같은 경우 해당하는 귀중품을 각각 받을 수 있고 암시장의 혜택은 미술품이나 보석 한 개를 1달러로 판매할 수도 있고 1달러를 지불하고 미술품이나 보석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류 밀매점은 술병 한 개를 1달러에 판매하거나 1달러를 지불하고 술병 한 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3인에서 5인 플레이 시 5번 6번 카드가 겹쳐서 놓여져 있었는데 그 의미는 5번의 혜택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3단계 보스 요구 달성하기 각 장소를 하나씩 처리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갈 때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장소에서 체포되지 않고 살아남은 갱스터 플레이어들이나 경찰과 만나지 않고 살아남은 갱스터 플레이어들은 공개된 보스의 요구 카드 중에 한 장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해당 카드에 적힌 귀중품만큼 보유하고 있다면 지불하고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귀중품 중 딱 한 개만 귀중품 대신 3달러를 대신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카드를 보면 상자 하나, 술병 두 개, 보석 두 개를 지불해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보석 하나가 모자라서 보석 하나를 지불하지 않고 3달러를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중품 두 개가 모자랄 때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스의 요구의 조건을 달성해서 누군가가 가져가면 바로 더미에서 한 장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만약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경찰을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가까운 순으로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참고로 이번 라운드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보스의 요구 달성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번 장소부터 6번 장소까지 모두 처리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다음 라운드 준비하기 이 단계에서는 승점을 21점 이상 획득한 플레이어가 발생하면 게임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게 됩니다. 해당 장소에 자신의 카드를 모두 가져갑니다. 만약 전 라운드에 폐쇄된 장소가 있었다면 모두 개방하고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 경찰을 보냈지만 아무도 체포를 하지 못했거나 갱스터를 만나지 못한 장소는 폐쇄되어서 이 폐쇄 토큰을 올리게 됩니다. 5번에서는 체포를 했었고 4번에서는 갱스터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4번 장소만 폐쇄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경찰 카드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6장 모두 넘겨줍니다. 다음 라운드 경찰 역할은 이 플레이어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폐쇄된 장소를 포함해서 각 장소에 1달러씩 더 추가로 올립니다. 게임 종료 조건인 승점 21점은 플레이어들이 보유한 보스의 요구 카드 왼쪽 위에 보면은 점수가 적혀져 있는데 이 점수를 합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 중에 상자 토큰이 있다면 상자 토큰의 개수마다 여기에 점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점수를 더해서 21점이 넘으면 됩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이때 가장 많은 승점을 보유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동점이라면 공동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특수 능력을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적혀 있고 해당하는 능력을 그 플레이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자 같은 경우 매 라운드 장소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경찰에게 1달러를 주고 경찰이 선택한 카드 2장 중에 1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 간부는 게임 시작할 때 딱 한 번 나만 달성할 수 있는 보스의 요구 카드 3장을 비공개로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캐릭터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경찰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방향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프로모 카드인 0번 카드 교회를 추가할 경우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번 장소 교회를 1번 카드 왼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이 0번 카드에 해당하는 장소 카드를 각각 추가해서 손에 장소 카드 7장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0번인 교회에 갈 수 있는 장소 카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장소가 총 7개가 되겠죠. 그리고 부패 토큰이 추가됩니다. 앞으로 플레이를 진행할 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 경찰을 만났다면 무조건 부패 토큰 하나씩을 획득하게 됩니다. 경찰을 만나서 뇌물을 선택하던 밀고를 선택하던 침묵을 선택하던 무조건 부패 토큰 하나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장소를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패 토큰의 절반을 버립니다. 절반으로 나눌 때 소수점이 있으면 반올림에서 버립니다. 5개를 갖고 있다면 3개를 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경찰이 교회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교회에 있다면 그때 교회에 같이 온 갱스터 플레이어들은 부패 토큰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부패 토큰을 2개씩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경찰과 같이 있더라도 뇌물, 침묵, 밀고 그런 과정을 모두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돈도 올리지 않고 폐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 토큰의 역할은 게임 종료가 되었을 때 갖고 있는 승점과 상관없이 가장 많은 부패 토큰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부패 토큰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여러 명이라면 동시에 다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플레이어들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프로모까지 포함해서 갱스터스 딜레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